동성애 법안은 2007년도에 법무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인식을 못했었고 일부가 싸웠어요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잘 활용을 했는데 법무부에 항의 글을 올려라 그래서 엄청난 글들이 올라가면서 법무부 홈페이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다운이 됐어요 이게 다음날 일간지의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 바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2007년도, 2011년도, 2013년도 그 후로 계속 이렇게 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이게 생각난다 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압박하냐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십자군 얘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군은 죄 많이 졌어요 약탈했죠 방화했죠 강간했죠 성폭행했죠 그다음에 진짜 이게 입으로 언급하기 힘들 만큼 악한 걸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약탈하고 죽이고 이러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런 시스템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싸우는데 그것을 십자군 지급을 하지 않나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태클을 걸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81개 단체가 차별금지 법안 지지 성명을 냈어요 NCCK 인권센터 포함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청활함입니다 이 청활함을 만든 분이 김동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김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전태에 글을 남겼어요 부교육자들이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고 동성애가 뭐가 죄냐고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요 왜 그걸 반대하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속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거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이 되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암 걸렸다 두 번이나 연로하시다 그런데 왜 비판하느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늙었죠 병났죠 머리도 다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병원도 신세도 자주 지더라고요 야 그렇게 골골한 양반 그냥 놔두느냐 가만히 있으면 놔두겠지만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할 때는 그건 막아야죠 그건 지적해야죠 그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해야죠 김동원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 반대한다 동성애 법안 막아야 된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저도 충돌할게요 그리고 청와람 여기 합류한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영향을 미쳐서라도 이거 성명한 거 지지 처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저는 이제 올스톱 할게요 그런데 장담한데 스톱 안 할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 옳다고 생각하면 목을 걸고 목소리 내는 분이에요 차별금지 법안이 잘못됐다고 믿었다면 그런 사상과 소신이 있다면 벌써 발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담으는 거고 청와람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여전히 설포하느냐는 이거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다룰 거예요 계속 다룰 거예요 제가 그거 다루니까요 와 엄청 날려들더라고요 저보고 뭐 듣보잡이라고 하지를 않나 김동호 목사님을 이렇게 공격함으로 반대급으로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님자도 안 붙여요 안 목사 이러지 않나 그리고 쌍욕도 막 달아요 솔직히 그거 누가 좋아요 기분 상하죠 상처내죠 그런데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이다 틀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그리고 좀 빠져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신을 신문으로 가혹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